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12시 5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그 컴퓨터 화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느라고 계속 세로로 스마트폰을 계속 세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촬영할 때는 녹음기를 사용해서 손으로 들고 하는 녹음기를 사용하죠 지금은 내가 우룩에 관해서 음악과 우룩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꺼내냐면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상황 같아서 내가 좀 걱정이 되겠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나한테는 이따금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받아보면 설문조사를 하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국민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전화가 가끔 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일체 여론조사하는 그런 데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을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여론조사가 뭐냐 예스냐 노냐 그것만 말하라 그겁니다 최악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말라는 게 나의 생각이죠 어떻게 예스냐 노냐 딱 잘라서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국가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예스냐 노냐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예스냐 노냐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설문조사에는 일체 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설문조사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가 찬성을 한다고 해요 우리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라고 하니까 10사람이면 7사람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서 뭐 가스비가 배로 올랐다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그 얘기를 그 뉴스에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가스요금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가스요금이 이제 고지서가 나왔는데 야 이러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특히 가스와 전기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래가지고 이제 가게 문을 닫겠다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탄식을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기 가스요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음을 치고 탄식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원전 발전을 하잖아요 우라늄을 수입해다가 원전을 가동시켜서 발전을 하는데 원전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해 올 길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스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인 공급 부분적인 전기 공급 시간당 이렇게 전기 공급 이렇게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만 전기가 오고 대다수 시골엔 전기 공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나라 산업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장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내가 바로 전번 시간에도 얘기지만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렇게 긴 세월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긴 평화를 누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를 누리니까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서 폴란드에 20조 원어치 무기를 수출까지 하고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독일 하면 전차를 잘 만든다고 이름을 놨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일 전차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6.25 때 6.25 때 김혜성이가 소련에서 받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대한민국은 말이죠 우마차 끌고 다녔어요 소달러들 굳이 끌고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김혜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거기다 박격포를 쏘니까 박격폭단이 그냥 튕튕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소련제 탱크에다 박격포를 쏘니까 그때 당시 6.25 때 대한민국 군대로서 최고 좋은 무기가 박격포야 박격포를 쏘니까 이 박격폭탄이 튕튕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끄떡도 안 하고 계속 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군은 그냥 트라우마에 그냥 탱크 공포증에 사로잡혀던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이런 데 배웠겠지만 육탄전을 자폭이라고 하죠 자폭 공격 진짜 자폭 공격을 한 겁니다 이 병에다가 이 소주병 같은 데다가 휘발유를 넣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화염병을 만드는 겁니다 화염병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민군 탱크가 서 있을 때 이 가동을 안 하고 어디 뭐 걔네들도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휴식을 취하느라고 서 있을 때 그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탱크에 기올라가가지고 이 특공대가 탱크에 기올라가가지고 탱크의 뚜껑을 젖히는 겁니다 뚜껑을 젖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탱크를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원시적이고 무모하고 그런 방법입니까 그 방법뿐인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노릇을 당했던 대한민국이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우마차 끌고 나오던 그런 대한민국이 독일제 탱크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폴란드에 수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니까 그렇게 경제를 발전시켜서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평화가 어떻게 해서 유지됐겠어요 누구 덕에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경제발전을 시키고 살겠습니까 바로 한미동맹 덕분이죠 한미동맹 한미동맹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가 있었고 세계적인 명품 탱크를 만들어서 폴란드에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지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원전은 서둡되는 겁니다 전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그저 한두 시간만 제한적으로 전기가 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그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한 10% 20%만 올라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전기 자체가 안 오는데 하루 한두 시간만 제한적으로 전기가 오는데 그런 상황을 과연 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오로지 물갈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 수출길이 딱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 핵무장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진짜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침략을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한테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핵무장의 길로 가게 되면 김정은이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한미동맹 깨지지 모든 수출선이 다 끊어지지 이러는데 김정은이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잘못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되고 우리가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것처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한테 자꾸 자극을 줘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어낸다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으니까 미국에서 확장 억제라는 걸 더욱 강력하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다 이거야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것처럼 계속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론을 조성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핵무장의 길로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핵무장의 길로 가게 되면 김정은이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깨지지 모든 외국과 교역이 다 끊어지지 어떻게 할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협박을 하지 않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서 핵을 보유하게 돼도 김정은이의 협박 공간은 계속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협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천만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인도 중국 인도도 핵을 보유한 나라고 중국도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도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계속 국경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계속 국경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는 겁니다 파키스탄도 핵을 가졌지 인도도 핵을 가졌지 양쪽이 다 핵을 가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신사적으로 잘 지내나요 계속 인도와 파키스탄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토닥토닥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핵을 가졌어도 김정은이 협박 공간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괜히 핵무장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마시기를 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핵무장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기회가 왔다면 만들어야 되는 기회가 왔다면 1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갖추고 있지만 실제 핵무장의 길로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만 팔아라 기회가 영영 안 온다면 영영 핵무기를 안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답이지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별명이 뭡니까 속담 박사라고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별명을 얘기를 했잖아요 화난다고 돌뿌리를 잡아라 제 발톱만 부러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화난다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길 가다가 돌뿌리를 차 보십시오 자기 발톱만 부러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핵무장의 길로 가겠다는 건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닐 거 없다고 김정은이가 보기 싫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돌뿌리 잡아야 제 발톱만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봐야 우리 스스로는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대한민국은 핵무장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핵무장의 길로 가서 핵무장의 길로 간다고 하면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김정은이가 건드려서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망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70%가 핵무장을 찬성한다래요 그리고 10사람 중 7명은 핵무장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10사람 중 7명은 핵무장의 길로 가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김정은이의 협박에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대환영을 받고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핵잠수함이라니까 핵잠수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그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이 있고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있는 겁니다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은 핵의 능력으로 이렇게 동력을 얻어서 간다는 것뿐이지 핵을 탑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진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탑재한 진짜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시 이렇게 돌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수시로 돌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에 핵을 배치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보다 더 겁나는 게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상북도 어디에다가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다 하면 이북의 김정은이가 탑재한 경상북도 어디에 핵을 갖다 놓은 거기에다가 집중 타격을 할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거기부터 타겟을 해서 날려버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바다 깊은 수면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타겟을 어떻게 타겟을 해서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지점을 물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바다 속에서 핵무기를 북한에다 날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이건 최대의 위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지에 핵무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대한민국 해변 대한민국 주변의 해역을 수시로 돌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당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더 월동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핵무장의 길로 가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단 기회가 오면 1년 내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다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핵무장의 길로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자꾸 높아져서 오랜만에 이런 가로 스마트폰을 가로로 설치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핵무장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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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